형 확인좀 하게 어 보거형 멋있다 나 보거형 나 처음에 적인줄 알았잖아 무슨 전단지를 어? 쌀마스터도 들어왔네? 찌라시 움직이는 찌라시입니다 간판을 뜯어오셨네 이거 뭐야 라이스마스터 누구야? 시청자 답도득? 너 어딨어? 우리 시청자 우리 집 쪽에 왔는데 이상한 내부야 라이스마스터 아니 이거 시청자 우리 시청자 우리 시청자 황군형 황군형 아 오케이 오케이 라이스마스터 시청자래요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번역노예 공략하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식구들 많아져서 이거 나무 다시 돌려드릴테니까 그처럼 쌓기라도 집 지우세요 아 루도님 자고 있네 와 이건 뭐야? 저 총알 있는데 좀 알려주실 분 이거 먼저 연구해봐야겠다 나 우선 한부령 집 근처 있어 내가 총알 줄게 총알이랑 나 돌돋기랑 다 필요해 제발 돌돋기는 나무랑 돌이 있으면 그걸로 만들 수 있거든 풀탭에 가면 어 장전 된건가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보건형은 챙긴거에요? 왜? 돌돋기랑 뭐랑 있으면 된다고? 뭘 튕겨 아니 나 뒤로 왔는데 집으로 왔어 아 그래? 아 이걸로 만드는건가? 내가 지금 형꺼 하나 만들고 있어 어? 저 늑대야? 내가 뭐가 없게 우리 어두워지기 전에 한타탕 또 하고 가자 왜 너무.. 그래그래 한타하고 가자고 어 요거 한국형꺼만 만들어주고 바로 갈게 야야 감사합니다 누가 미사일 발사포 줬네 마지막 suggestions 진짜 버설 주었어요 진짜 버설 주었어 진짜 버설 진짜 버설 사망임 어딨어 사망임 어딨어 사망임 어딨어 사망임 어딨어 사망임 어딨어 불쌍하네 아티한템 준대 아템 3웅아 사망해 죽일래 감사합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동합시다 안되기 전에 빨리 한번 도지러 갑시다 네 한타 갑시다 출발한다 이미 이미 가고있어 지금 중간에 뻘게 벗은 사람 누구야? 와 무슨 대이동이야? 와 형 근데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 돌아다니다가 우리 싸우는 거 죽고 총 먹고 우리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래 그러면 깔끔하게 방종이죠 우리가 다 죽이던데 응 어찌간이 많지 않고서야 우리가 무조건 이겨 저거 문 비밀번호 한번 치면 그 다음부턴 안쳐도 되는거야? 아 맞아 맞아 저 앞에 집있다 저거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 위에 집이 많네 그리고 여기 잘 보다보면 NPC가 헬리콥터같은거 타고당겨 그거 보이면 숨어야돼 왜? NPC 헬리콥터가 우리를 죽여 아 저 권총이 권총 제작법 배웠어요 제가 이따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NPC 죽이면 헬기탈 수 있어? 걔 거기서 엄청 좋은템들이 나와 터뜨리면 터뜨리기 좀 힘들지 아 이거는 공격 안나가실려고 여기다 이렇게 지어두신건가? 아 이거는 공격 안나가실려고 여기다 이렇게 지어두신건가? 아 이미 털린집이랍니다 여러분 아 털렸어? 어 아 근데 이거 이거 피하식별 안되겠다 그래 안돼 안돼 뒤통수가 안보이는 사람 죽이면 돼 네 정면처다보고 있는데 쏠게 됐다고 고개 돌리면 쏘면돼 우리 터뜨리면서 살리면 되고 다같이 쪽뿌리머들 끼고자 아침에는 저는 진짜 우리팀 피하식별 안되서 진짜 뒤돌면 쏠거기 때문에 나중에 원망하지마세요 뒤돌리지마세요 절대 이거 차 타는건 없어? 아직 없는데 나중에 말 타는거랑 추가되는거에요 같이 다전거랑 지금 업데이트 죽이던데 새티노초보니까 아아아아 보고형님 형 뒤에 잘 봐봐요 스미골처럼 누가 쫓아오고 있을 수도 있어 우와야 저 집 오진다 와 독크다 그거보다 그래 내가 아까 저기 보고 온거야 오지더라고 저기 진짜 벽으로 다 감싸 놨어 저 근처 돌도 많은데? 와아 명망이네 어 이거 컨테이너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아니 저거 아니야 쓰레기야? 아 저거 바리케이드에요? 바리케이드 어 와 철집이네 어떤거 오른쪽에 아니 저긴 뚫려있어 없어 저거 이미 털린대야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일단 이것좀 캐자 광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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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는 노동이 몸에 배어있어 와 저 강가 쭉 캐가지고 저 지금 와 경치도 끝장나네 아니 이거 mpc가 만든거야 아니면 사람이 만든거야 사람이 다 사람이 형 한번 보고 가보자 와 야 물가 근처 여기봐봐 물가 봐봐 그러네 뭐해둔거에요 저거 야 물 와 성을 지어놨는데? 완전 어 저거 사람아니야? 어디?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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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나무? 잠시만요 여기 안에? 아 여기 없는거지 아 지린다 아 지린다 카스? 사라봐 여기 돌로 보이세요 돌로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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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많으니까 생일이 길어진다 난 살고싶다 어 저기 빌딩처럼만 들어갔데? 서울이야 아 진짜 내가 나 한 10포 두개만 있어도 독립 가능인데 뭐 뭔 소리야 우리 다 죽이겠단 얘기야? 아니 아니 하여간 2인성 알아줘야돼 아니 집을 몇개 털면은 이제 그만큼 자원이 생기잖아 두개면 털어 랭가라 지금 어 여기 렉 걸린다 아 왜 렉 걸린다 이게 왜 렉 걸리냐 집 계속 만들냐 여기 산업단지까봐 뭔가 렉 걸릴만하게 한 요소가 근처에 있을거야 이 막 오 오 뭔소리야 연기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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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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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어 여기 10포 터지는 소리야? 아 10포 터지는 소리야? 누가 털고있단 얘기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어 싸움 났다 싸움 났다 야 집 턴다 연기나는것 봐 오 10포리 10포리 채팅창으로 이게 소리가 나 이제는 예전에 10포가 멀리는 소리 안나는데 요즘은 소리가 나 빨리 레드민님 가봐요 흠흠흠 야 빡빡기 날려 빡빡기 빡빡기 야 오빠 저 오른쪽에 누구야? 나 나 야 뭉쳐서가 가능하면 응 흠 와 여기 집 오진다 와 10진호 제일 뒤에 서있는거 봐 흠흠흠 흠흠흠 야 여기있거든요 여기있다고 아 뒤지러워 머리통 싸먹으려 어 문 열리는데 뭐야 C4 어디서 쏜거야 뭐야 잠깐만 굴뚝이 있네 연기가 아니라 여기 왕방인가 봐 여기가 사람이 있어야 아 연기 C4 때문에 연기 난게 아니라 굴뚝이였어 아 뭐야 여기 근처인거 같은데 어 이 근처에서 터지는 소리 계속 터뜨리네 지금 뭐 계속 뚫고 있구만 벽을 여기 왕방있어 왕방 어디지 여기 킹이야 아니야 아니야 저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아 뭐야 뭐야 왜저래 왜저래 우리가 쏘는거야 우리가 저깄나봐 저깄나봐 저기있어요? 물가 반대편에 물가 반대편에 살아 물가 반대편에 살아 물가 반대편에 어디 저 건너편에 돌 위에 있었었어 어떻게 해 돌인데 위에 돌인데 위에 글로 못가 글로 못가 저 있잖아 지금 아직 저구리 뛰어다니네 쌍넘 구멍아 오더해줘 어디로 갈까 그냥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야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할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갈게요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하지마요 그냥 저쪽으로 하지마요 그냥 어쩐지 너무 멀어 어쩐지 너무 멀어 아 갠거 같은데 형님 쫓아다니는데 왜냐 와 여기는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일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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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 온다 집안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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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한방에 가냐 형 죽었어? 뭐 나 바로 원샷에 갔어 잠깐 우리 뭐 수루턴 없지 빼라니까 빼라니까 도망쳐 도망치라고? 어 도망쳐 어떻게 그릴수 있어 말도 안되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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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돌 디러소아 돌 디러소아 가자 가자 보고형 가자 보고형 죽자 아니 천양이만 죽은거 같은데 지금 아니 아니 그냥 천양이 못을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냥 좀 몇 개 들고 있었긴 아깝긴 아깝다 그거 내가 일단 다시 가볼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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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미칠 저거 주스러 나올 때 잡자 함군형 죽었어? 아니 나 항상 이래 진짜 그냥 빠지는 거야 가 빠집시다 빠집시다 여기가 쟤네 본거지라서 우리가 죽을수 없고 쟤들도 죽기 힘들고요 아잠깐만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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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맞아요 총맞아요 우리 오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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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와아 그럼요 뭐아 어어어아아아 뭐야 왼쪽 털러 왼쪽 털려 와아 다 털렸어 와아 어? 쪘나 아 나 죽었어 와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야 노방쳐 노방쳐 타락을 보자 으으으으으어어어어어 아니 우리 인구소 그렇게 많았는데 저기에 너망치 안돼 여기 안돼 와... 내가 무기만 가져간다고 얘기할게 오 나 개찍겼어 와 아니 숨어있었는데 어떻게 쐈지? 난 지금 도망치고 있어 어 나 거짓했어 아니 실력차가 아니고 봐봐 예를 들어 우린 여기있는데 그냥 지리가 좋았던거지 당연히 죽지 우리 벙꺼 근처에서 싸운거야 마모니형 우리 바로가자 그냥 그 바로가자 우리 바로가고 그리고 총이 쓰신 분들은 차라리 그 옆에서 가만히 있는게 낫지않을까? 왜냐면 걔네들이 다시 주로 나올텐데 분명히 가자 가자 바로가자 우리 그냥 그때 어디 바로가 기전이 되게 ㄴ거 같애 저쪽도 우리 옷 챙기로 우리만큼? 야 옷 챙겨버려 야 기랄하러? 야 쥐 빼고 다 죽었거든? 네 한 명 따라오면서 안 빼고 형 나 갈게 아 템 못챙기나? 레벨에 안맞는 던전에 들어온거 같애 진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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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센 놈들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형 나 책임지고 나 내꺼 가져온다 아직 거의 다왔어 안내 한번 구하러 갈래 나도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여전히 우리 총알한테 총알 날라오도 우리한테? 어떻게 어떻게 차라리 총알을 쓰게끔 할래 우린 시체잖아 어차피 죽어도 그냥 어 잃을게 없어 야 우리 쫓기고 있어 쫓기고 있어?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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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워 싸워 그러면 야 이 총 개 개 똥총이야 똥총 뭔 총인데 톰슨 아니야? 톰슨이야 톰슨은 싸워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지금 남쪽으로 계속 뛰고 있어 남쪽으로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아 나 거의 다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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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전에 TV 야 아까 전에 TV 본진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 TV 패밀리였고 혈공 뭐라고 써있었는데 일본어로 써있던데 일본 애들이야? 아니 중국말 써있었어 나는 어 뭐야 한문 써있었어 한문 일본 서버가 그냥 다 글로벌 됐네 어? 어? 톰 날아온다 우리한테 나 늑대인척 해야되겠다 어 뭐야 어이 왜 죽었어? 누구야? 어 형 우리 쪽에 우리 집 쪽에 상대방 있나봐요 톰 날아와 아 결국 도착했나보다 다른 이제 또 테러부대가 아 하필 이럴때 그니까 하필이면 이럴때 누구야 이제 아이디 확인했어 아이디? 어? 홍어다 어? 아니 나 누가 나 쐈는데 근데 뭐야 홍어는 우리편 홍어는 우리편 아이씨 디와이디와이라는 애가 라이플로 멀리서 쏴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서 지금 저거 잡고 있는데 스난데 스나? 아이씨 형 템 들고있었던거 어차피 없었지? 응 아이씨 디와이디와이 아이씨 펜에 디와이디와이란 애가 아 저쪽이다 미니 볼트라이플로 쐈는데 이분 따라가면 되는건가 야 우리 집 바로 앞이었어 나 집에서 나오자마자 맞아 죽은거야 지금 조용히 들어가면서 한번 뒤치게 해볼게 아 저기있네 위에서 안나 보다 아이씨 강이 넓네 템 찾아온다 내가 욕심이야 우리 가고있어 한분형이랑 나랑 어떤 시청자분 가고있어 여기 우리가 달려갔던거를 아래쪽으로 간다면은 한 세배정도 달려갔으면은 끝일걸? 아 진짜? 여긴데 저기서 날아온거야 지금 오 오 오시봉을 제발 아 맨날 험하게 죽어다 다왔다 다왔어 다왔어 어 나 다왔어 저기 오른쪽에 마무리만 보인다 먹을수있는거 먹고와 그러면은 템 안전하게 오케이 어 여기있다 템 템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저기 보인다 어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어 쏘지마세요 에이 총을 낭비시켜 그냥 안되면은 이새끼들 사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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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맨 어 어 돈슛 여긴가보다 아 일본 애들인지 확인해봐 차라리 아는거 다 동원해 일본어로 고니찌와 곰방화해 토모다치 토모다 그거라그래 낙가마라그래 낙가마 아 아니 아니 제패니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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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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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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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와줘와요 아니 우리 진짜로 불렀어 에 불이 났다고 해 집에 아 아 내가 죽었다 이거 안해도 엠퍼스야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다 파밍했어 시체 없어 시체 없어 어 총 쏘여들인다 아 아 아 아 아 나 시체 찾았는데 에